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촬영 수술했을 것 같아요 잘 나올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 오늘은 목소리 뮤직비디오 촬영단입니다 어제 밤을 새서 열심히 연습하고 오늘 찍으러 왔는데 맞아요 오늘 뮤직비디오 파이팅! 오늘 뮤직비디오 파이팅! 지금 아직 잠이 덜 깬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첫 씬을 맡아서 스타트를 잘 끊어야겠네요 파이팅! 감독님들이 칭찬을 너무 잘해주셔서 지금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촬영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계속 아니 너무 가깝고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웃음 참는 게 티날지 걱정 모르겠어요 언니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어 첫 단추 씬을 꾸렸습니다 스타일라인 영어 버전의 발음을 저희가 진짜 신경 많이 썼거든요 맞아요 거의 녹음실에서 눈물 흘리듯이 진짜 울컥울컥하면서 녹음했는데 정말 특별한 느낌이 들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파이팅! everybody 저희 마지막 촬영 스타일라인 대단한 예전 leader 지금 보시기 캐이 포인트 안 buff 스타, 라이프 uls 한거랑 빰빰빰 빰빰 빰빰빰 잘 나올 것 같은데? 네 저희 슈퍼 뮤직비디오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진짜 긴 시간 시간 배송 많이 줬습니다 여러분 장장 한 30시간 거의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저희도 저희가 속다르게 촬영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의상도 되게 많이 입어봤고 그래서 좀 더 특별한 뮤직비디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아요 진짜 보니까 너무 예쁘게 나오고 진짜 새롭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저도 저희가 이번에 목소리를 잉글리시 버전으로 해석을 했는데 많은 모기 분들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개될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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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